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뜨개인으로 살면서 약간 잘 산 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뜨개용품은 내가 봐도 너무 잘 산 것 같다. 이거는 진짜 진짜 활용을 많이 한다. 이런 거? 아니면 이거는 한번 사서 정말 뽕뽕뽕게 잘 쓴다. 이런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소개해 드리면 여러분들도 유용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바늘이랑 실은 약간 예외로 둘게요. 바늘은 아마 바늘을 모아서 하는 바늘 리뷰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실도 너무나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추천실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나오는 어떤 요소들은 뜨개를 할 때 있으면 정말 정말 잘 활용하는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거입니다. 이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얘는 정말 정말 많이 사용하고 정말 정말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에요. 얘는 이제 와인더라고 해서 실 감는 기계거든요. 실 와인더. 이거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이거 말고 파란색 뭐 이런 것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 그냥 이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그냥 제가 그때 한 몇 년 전에 구매할 때 가장 많이 뭔가 그 쇼핑몰에 있었고 그리고 가격도 가장 뭔가 저렴했었던 것 같아요. 뭐 크게 불편한 거 없고 잘 만족하고 쓰던 와중에 또 약간 감성에 눈이 멀어가지고 요런 제품도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요런 제품도 있어요. 저에게 하지만 저게 있지만 얘를 아주 거의 메인템으로 사용하는데요. 얘를 언제 사용하느냐. 저거 왜 꼭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첫 번째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콘사를 소분해서 감을 때 요렇게 큰 콘사가 있으면 요런 볼 형태로 감을 수 있습니다. 요런 볼 형태로. 그래서 요런 볼 형태로 감고자 하신다면 요 와인더를 이용하시면 정말 정말 수월해요. 진짜 빨리 감기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효용성이 좋습니다. 아 이거 내 팔 아프고 막 예 그쵸 전동 와인더 있으면 더 좋긴 한데 우리가 전동 와인더 가격도 비싸고 크기도 어느 정도 조금 있고 뭐 모두 취미하는 모든 분들이 구비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도구잖아요. 얘 만 얼마밖에 안 할걸요 아마? 만 얼마에 요 정도 가성비면 정말 정말 활용도가 좋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는 합사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볼 실을 쓸 때에도 요 실과 요 실을 일합, 일합 합사하고 싶다. 그런데 얘를 두 개다 이제 그냥 같이 한 줄 한 줄 잡고 뜨면 뭉치가 막 두 개씩 왔다 갔다 거리고 좀 정신 사나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얘를 통해서 미리 감아서 이제 합사해 두고 바로 꺼내서 쓰면 너무너무 좋죠. 이렇게 볼로 감아둔 형태에서는 안에서 꺼내서 쓰잖아요. 그러면 얘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을 꺼낼 때 그냥 안에서만 실이 쏙쏙쏙 빠지고 얘는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얘가 실이 막 굴러다니는 거랑은 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쓰기가 훨씬 편해요. 그리고 저는 또 이거를 진짜 많이 활용하거든요. 저는 풀 때 진짜 많이 활용합니다. 풀으시오 할 때 예를 들면 소매를 쭉 다 떴어요. 그런데 얘를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얘를 다 풀 거야. 그럴 경우 끝에 풀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감아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감으면서 풉니다. 그러면 진짜 빨리 풀리고요. 그리고 바로 실이 감겨요. 그래서 이거 빼서 그대로 다시 뜨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풀 때도 진짜 많이 사용해요. 아마 이게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얘를 만나는 시간에 조금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얘가 있어서 한결 수월하게 풀으시오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만 원대에 샀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가성비는 진짜 남고도 남는다. 이거쯤은 하나 정도 있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저의 이 원목 와인더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 원목 와인더 추천하지 않아요. 이유는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이게 실을 감을 때 이제 막 빨리 감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순간 되면 팔이 막 한 불 정도 감으면 팔이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얘는 진짜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그 돌릴 때 자체가 너무 무거워요. 원목을 돌려야 되니까. 얘는 뭐 한두 번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상용으로 어딘가에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얘 저의 잘 산 추천템 1번 이거 한 번 추천해 드릴까 싶거든요. 이거 저는 사실 코바늘을 주 종목으로 하는 그런 뜨개인은 아니고 저는 대바늘을 훨씬 좋아하는 뜨개인이잖아요. 그런데 코바늘은 언제 쓰냐면 수정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코바늘은 거의 이거 하나로 모든 뜨개를 진행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뭐 저는 다이소 코바늘도 쓰고 사실 수정할 때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뭐 튤립 것도 쓰고 여러 가지 써봤는데 아 요게 너무 예뻐서 한번 구입을 해봤거든요. 요거는 로안 제품이고 요 하단 부분은 요렇게 나무로 제작이 되어 있고 상단 부분은 살짝 빈티지한 느낌의 바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꽤 오래 사용했는데 요기 적혀있는 요 부분도 전혀 뭐 까지거나 벗겨지는 부분 많이 없이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의 모든 제품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거는 이렇게 빠져요. 불량인가요? 어쨌든 그냥 순간접착제로 붙여서 쓰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가격대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13,000 얼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요거 하나만 그래서 딱 구비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대바늘파이신 분들은 수정용으로 요런 아이템 하나 있으면 수정하는 게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도 저에게는 잘 산 템에 하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거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요거 줄 바늘이나 요런 것들은 바늘 뭐 추천 요런 영상으로 옮기겠지만 요거는 여기서 추천해도 될 것 같아요. 마인드풀이라는 그 세트에 들어있는 줄이에요. 따로도 구비 가능하고요. 근데 요 줄을 제가 최근에 사가지고 새 길이 80, 60, 40 이렇게인가 보다. 요거를 사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저같이 조립식 바늘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줄이 약간 관심사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니트 프로 바늘 많이 사용하는데 니트 프로 바늘을 쓰기가 힘든 이유가 줄이 너무 땡땡하다. 그리고 니트 픽스 바늘도 많이 사용하는데 쓰기 힘든 이유가 줄이 너무 땡땡하다. 역시 나이키 바늘도 많이 사용하는데 줄이 너무 땡땡하다. 뭐 여러가지 그 바늘에 줄이 너무 땡땡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경우에 요 줄을 사용하시면 정말 정말 부드럽습니다. 요런 와이어 같이 생겼거든요. 요런 와이어 같은 줄에 무게도 엄청 가볍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회전용으로 샀는데 회전용은 요기 실걸림이 살짝 있어요. 근데 요거 고정형이 있거든요. 고정형을 사시면 실걸림은 좀 덜하다고 해요.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약에 구매하시면 고정형을 구매하세요. 그런데 줄이 굉장히 유연하고요. 가볍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줄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얘가 좋은게 가격도 엄청 한계에 5천원 안하는 것 같거든요. 가격도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요거 줄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요거가 호환되는 바늘이 많거든요. 호환되는 바늘 제가 여기다 쭉 이렇게 적어둘게요. 그 제가 적어둔 거 외에도 더 많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한에서 저는 최근에 요 니픽스에 코코블로 바늘을 샀는데 요 바늘이 진짜 완전 좋거든요. 뾰족하고 진짜 이제 안 파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얘를 살 때 사실 줄이 너무 싫어서 안 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줄을 이용해서 아주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잘 산템은 요거는 바늘에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보통 롱팁을 기본 팁으로 쓴다 하면 쇼팁 정도는 약간 아이템 정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 쇼팁을 하나 챙겨왔어요. 저도 쇼팁이 좀 여러가지가 있었거든요. 니픽스 쇼팁도 있었고 니트프로 데님 쇼팁도 있었고 요 바늘이 생긴 이후로는 얘만 씁니다. 얘는 트리퍼라는 브랜드의 이제 바늘인데요. 얘 이렇게 열면 이거에 대한 무늬가 진짜 많으셨어요. 얘를 열면 이제 바늘이 3mm부터 5mm까지 들어있는 다섯 종류 바늘이에요. 그런데 얘가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길이의 사이즈가 있어요. 얘는 2인치 이렇게 2인치 바늘이고요. 그리고 얘는 3인치 바늘입니다. 이렇게 근데 얘도 똑같이 3mm부터 5mm까지 원통뜨기를 할 때 한쪽은 긴 바늘을 쓰고 한쪽은 짧은 바늘을 쓰면 그렇게 잘 떠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 활용하기가 좋고 이제 요 트리퍼 브랜드가 저는 뾰족해서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팁 길이도 뾰족해서 뜰 때 되게 잘 떠지고 손의 움직임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가 생긴고 난 뒤부터는 요것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줄은 요렇게 있는데 요 줄이 그렇게 부드럽진 않은데요. 거의 저는 요 쇼팁을 이제 원통뜨기 할 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원통뜨기 할 때 얘가 줄이 아예 요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잖아요. 딱 요렇게 바늘 끼워서 동그란 상태로 계속 뜨면 되기 때문에 사실 줄이 땡땡하고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딱 요 상태 그대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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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뜨면 돼요. 뒤에 이렇게 지퍼가 있거든요. 요런 소모품들도 들어있어요. 마개랑 뭐 요런 식으로. 요거는 진짜 괜찮은 아이템.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책 패턴집입니다. 패턴집은 요렇게 두 개 정도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뜨게 하실 때 큰 문제 없이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안에 이제 다양한 패턴들이 있고 그 패턴을 어떻게 뜨는지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굳이 여러 개를 사실 필요가 없어요. 무늬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랍 무늬를 위한 요 책 하나랑 비친 무늬를 위한 요 책 하나만 있으면 사실 웬만한 무늬는 요 안에 다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여기서 무늬를 되게 많이 활용해서 뜨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무늬들이 기본 무늬부터 다양한 활용 무늬까지 많아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옷을 뜰 때 참고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요 패턴집에 함정이 조금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 너무 예뻐서 떴는데 나의 이제 뜨게 실과 나의 편물이 요 느낌이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 내가 직접 떠봐야 한다. 그리고 또 이제 잘 산템은 요거 하나 추천해 드릴까 싶은데요. 요거는 실 커터기거든요. 커터기. 실을 요렇게 자를 때 써요. 예를 들면 뭐 요렇게 실이 있다. 그러면 요 실을 자르고 싶어. 그럼 요게 커터 요 사이에 딱 넣어서 탁 탁 땡기면 바로 잘려요. 엄청 제 거는 이제 크로버 제품이고요. 생각보다 엄청 잘 잘립니다. 요 비슷한 약간 그 저렴한 제품들도 있어요. 고런 것들은 생각보다 이 커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얘 크로버 제품은 너무너무 잘 잘리고 그리고 꽤 약간 무게감이 있고 빈티지스러워서 뭔가 요거는 약간 나의 뜨개를 좀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런 거 소소한 아이템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면 기분 좋은 뜨개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가위 들고 다니기 불편할 때 또는 비행기 타실 때 가위를 들고 탈 수 없을 때 그럴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저는 요런 파우치에 요런 파우치에 걸어두고 언제든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하거든요. 요 파우치는 무드라는 브랜드 파우치인데 요것도 저는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서 완전 막 추천드리는 잘 산 템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요렇게 바늘 넣고 요 사이에 저는 이게 줄 넣고 저는 잘 사용하고 있는데 와 진짜 좋아요. 막 이런 완전 추천템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요거 커터기는 너무 좋아요. 가격 대비 진짜 진짜 유용한 템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이거는 사실 뭐 엄청 잘 산 템 이런 건 아닌데요. 탈의실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은 요런 거 아예 필요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언젠가 탈의실 하나 정도 예뻐서 사볼 수 있잖아요. 그때 손으로 감거나 이렇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언제 샀냐면 제 영상 중에 탈의실 감는 방법 세 가지 뭐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때 뭐 첫 번째 뭐 같이 감는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렇게 감아도 괜찮지만 제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얘를 샀어요. 요거 근데 제가 알리에서 2만 원 정도 뭐 한 2만 5천 원 정도 선에서 구매를 했는데 얘도 비싼 제품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엄청 자주 쓰는 제품이 아니고 어쩌다가 탈의실 한 번씩 감을 때 쓰는 건데 얘랑 요렇게 조합이 쓰시면 탈의실을 아주 순식간에 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격 뭐 비싼 거 굳이 살 필요 없이 요 정도 뭐 한 2만 원대 정도에 구매를 하시면 요거 탈의실 가끔 감을 필요가 있을 때 저는 진짜 아주 유용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가격이 좀 저렴한 거 그냥 하나쯤 가지고 있어도 좋다. 요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상 오늘 제가 뭔가 뜨게 하면서 기분 좋은 템 잘 산 템 요런 거 약간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약간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보여드린 오늘 약간 아이템들은 약간 가지고 계시면 정말 가성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